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 충북도청이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또 참사 원인이 된 임시재방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도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, 청주시청, 행복청,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